아 티토야 풀이 그렇게 맛있니 어 아침 샐러드 샐러드 맛집이야 arymak 는 운동장으로 티토도 들어가라 히트 아이고 미끄러져 넘어지네 삐다 삐다 그렇게 뛰다가 잔디가 아직 미끄러졌는데 비가 와 가지고 물이 아직 많아 가지고요 방향 급선에 하면 너희들 넘어간다 넘어진다 기분 좋아 가을이 치토도 기분 좋아요 얌신이 얌신이 2시기 밖에서 뭐하니 천물점 2시기가 인수했니 천물점 2시기가 인수했니 천물점 2시기 밖에서 천물점 2시기 밖에서 천물점 3시기 밖에서 찬이군 찬이 뭐하세요? 뭐하세요 귀염둥이 토끼 검투 검돌 실수없이 꼬리가 흔들리는 검돌이 이제 너 가야될 때가 거의 다 돼가는 것 같다 헤어져야 할 시간이다 밖으로 나갑시다 나가자 찬이 나가자 컴온 여기서 나와 옳지 티토 티토도 빨리 나오고 예 욕하지 없기 이게 우리집에서 욕금이야 욕금이야 처문이라고 군기 잡지마라 가을 처문에 군기 잡지마라 티토 응 착한 애다 엄청 착한 애다 두식 거기 인수했어? 어우 아침에 컨디션 안 좋으시군요 긴장하셨어요 긴장했어요 어 괜찮아? 어 괜찮아요 간만에 애들이 많아지니까 제가 멘붕 왔어요 저 공황장에 왔어요 공황장에 해 꼭 괜찮아질거에요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악